라디오 워싱턴 오늘의 뉴스입니다. 미 상원의 다수정당을 결정할 5일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결선투표 결과 두 개의 선거구 중 한 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현역 의원을 꺾고 역전승했습니다. 나머지 한 곳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역전극을 펼치며 98% 개표 기준으로 앞서고 있어 민주당의 전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민주당은 대선 승리에 더해 하원과 상원까지 장악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해 이달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새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동력 확보에 청신호가 켜지게 될 전망입니다. CNN 방송과 워싱턴포스트, AP통신 등 언론들은 민주당 라파엘 원옥 후보의 승리를 확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는 개표율 90% 때까지만 해도 켈리 레플러 상원의원의 2.2%포인트 차로 뒤처졌으나 표차를 줄여가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6일 오전 4시 현재 개표율 98%에 원옥 후보가 50.6%의 득표율로 49.4%의 레플러 의원을 앞섰습니다. 결선투표가 진행되는 다른 선거구에서도 민주당 존 오소프 후보가 개표 98% 기준으로 50.2%의 득표율을 기록해 현역인 공화당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 49.8%를 역전한 상태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표차가 너무 근소한 상태여서 언론은 아직 이 지역구에 대해서는 결과를 확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엎치락뒤치락 양상이 이어지며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피말리는 개표전이 전개됐습니다. 언론은 원옥 후보가 조지아주에서 배출되는 첫 흑인 상원의원이라면서 그가 역사를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원옥 후보는 조지아주에서 20년 만에 처음 나온 민주당 상원의원이기도 합니다. 조지아주는 선거 때마다 공화당에 표를 몰아준 보수의 텃밭으로 인식되었으나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결선투표에서도 표심의 지형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1992년 클린턴 승리 이후 28년 만에 조지아주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라디오 워싱턴 최정아입니다. 312-115-2회